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어디 갔어?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유튜브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S.Y. S.Y. 박님 2일 전에 남겨주신 건데 원장님 현재 92일차 아이 직수를 하고 있어요. 모유 수유는 언제까지 하는 게 좋나요? 어디서는 오래 하면 영양가 안 닿아온다고 말을 하기도 해서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모유를 한 6개월 정도 혹은 100일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꼭 와요. 모유 영양가 점점 떨어져 그만해. 그분들 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주로 누구예요? 누구예요? 친구들? 그럴 리가 없지. 부모님 세대. 그쵸? 부모님 세대는 왜 그렇게? 자, 산후 도움이 포함. 부모님 세대는 왜 그렇게 분유를 좋아하시는가? 나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난 그 이유를 찾았죠. 그 이유를 찾았어. 저도 분유 먹고 컸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는 모유 수유에 대한 전통이 완전히 끊어진 나라예요. 한동안. 산업화되면서 아파트 막 붐이 일어나면서 70년대, 8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70년대에 태어나고 8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분유 먹고 컸어요. 분유를 먹고 컸고 또 분유가 모유보다 더 좋다는 인식이 잘못 자리 잡아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되면서 또 사회적으로 또 무슨 뭐가 있었어요? 우량아 콘테스트. 우량아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우량아로 그렇게 키우면 병원에서 난리를 치지. 애를 과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비만으로 키웠냐고 막 소학생들이 막냐단치지.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과식해서 뒤룩뒤룩 살찌면 어머, 떡두꺼비! 막 이러면서 어른들이 막 칭찬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막 TV에 나오고 신문에 막 출연하고 막 일가지 딱 펼치면 막 대서특필 막 돼갖고 막 애가 미쉐링처럼 막 그렇게 쪄있는데 그래서 그런 떡두꺼비 같은 모습 분유를 먹고 살이 많이 찐 모습을 어른들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네,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없었어요. 뭐 아이가 작게 컸다, 더 키워라, 키가 몇 퍼센트다, 뭐 몸무게가 하위 몇 퍼센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시각적으로 아이가 통통해 보이면 보기 좋다. 근데 모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유는 모유 먹고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죠. 모유는 분유에 없는 성분이 10만 가지 정도 들어있어요. 네, 분유에는 없는 항체, 면역물질, 네, 생체 리듬에 도움이 되는 물질, 뇌발달,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키는 물질부터요. 굉장히 많은 좋은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분유의 단백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의 이 특이종, 사람의 몸에 맞는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배아리도 거의 없죠. 네, 젖을 먹을 때 공기를 먹지 않는 한 배아리는 없어요. 그리고 모유는 과식해도 전혀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유는 과식하면 어때요? 미알라고 배 아프죠. 네, 자, 그러면 왜 모유는 자꾸 영양가가 없다는 소리를 그분들이 하실까요? 네, 모유를 먹었더니 모유를 먹인 아기가 부모님 세대에 눈에 차지 않는 거죠. 막 미시레인처럼 살이 쫙쫙 쪄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아기한테는 살이 포동포동 쪄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이상 되는 애들한테는 살찌면 아, 살 좀 빼. 막 이래요. 그죠? 우리 엄마도 맨날 나도 살 빼라 그래. 내가 그렇게 똥똥한가? 뭐 통통하긴 하지만 평생 통통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날씬해지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참 어른들의 시각이 그런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살찌면 아우, 쟤는 왜 저렇게 게을러?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아기들은 통통해야 되는 거야. 본론으로 넘어가서 모유의 영양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초반에는요. 아기한테 탄수화물과 단백질이라는 이런 게 더 필요하고요. 자, 아기가 6개월이 넘어가면 아이가 막 움직임이 많아져요. 그러면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해요. 그럼 모유의 지방 함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모유가 엄마들이 생각할 때 뭐 색깔이, 네, 색깔이 뭐 좀 뿌예진다 이런 걸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모유의 색깔은 엄마의 음식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좀 어떤 엄마에 따라는 색깔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이 더 좋다고 없어요. 근데 어떤 색깔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제가 예전에 어떤 조련을 할 때 어떤 엄마가 모유가 약간 회색빛이 감도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의 모유를 먹이기를 너무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엄마가 검사를 보냈는데 모유 성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어떤 모유는 굉장히 또 주황색이고 어떤 모유는 굉장히 또 노란색이고 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모유 색깔에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 또 어떤 엄마는 쌀뜨물처럼 뿌예져요. 아, 그런 걸 보지 마세요. 모유를 먹고 아기가 변을 잘 싸고 소변을 잘 싸면 그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변이 황금색이 꼭 황금색이 아니어도 돼요. 분이 먹인 엄마들도 꼭 황금색이 아니어도 돼. 네, 황금색이 1일 묵으면 카키색이 돼. 그러니까 어제 먹은 걸 오늘 싸면 약간 진한 칼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변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황금색 변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네, 아기가 맨날 배아리를 하면서 변비가 걸린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모유의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돌 이후로 먹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직장 나가신 엄마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돌 이후가 되면 이제 조금 단유할 때 아이가 좀 많이 서러워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유니스프에서 지정한 모유는 3년이에요. 3년. 우리가 어떻게 3년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3년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모유의 영양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네, 녹심을 가지고 계속 모유 수유 하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세요.